네 안녕하세요 배우락의 대기 강사 고경입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1차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1차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을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막막하시죠. 네 그러면은 그 막막함을 여러분 조금 제가 도와드리고자 막막함을 없애는 걸 도와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2차 실기 합격 전략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2020년 들어오면서 지금 가이드라인과 출제 기준이 조금 바뀌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 바뀐 게 2차 시험에 좀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요. 출제 기준이 바뀌면은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합격 전략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시간에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출제 기준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출제 기준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래서 이번에 2020년에 바꾸게 되면은 여러분이 2024년까지 5년 동안은 이 기준에 맞게 여러분이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원래 기존은 기존에 이제 대기는 작업형과 필터평 이렇게 해서 복합형으로 두 가지 시험을 보게 됐었는데 지금 개정되면서 지금 작업형 시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필터평 시간이 1시간이 더 늘어서 3시간이 됐고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시간이 늘었으니까는 우리 아마 이제 배점이 그대로라면 필터평 문항수가 이렇게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작업형 실험 없어진 거. 그 다음 필터평이 3시간인 거. 그리고 문항수가 좀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작업형에서 실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점수가 20점 있었거든요. 태도 점수. 그래서 여러분이 60점 맞으면 합격인데 기본 20점 정도는 다 이제 그냥 기본으로 들고 가는 점수라고 여러분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실기 필터평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한 반 정도 맞는 걸로 한 40점 정도 맞는 걸로 이렇게 맞고 갔었는데 지금 작업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차 시험하고 동일하게 이제 객관식인 게 주관식으로 바뀌었을 뿐 지금 2차에서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20점 점수 기본 점수까지도 내가 문제를 풀어서 맞춰야만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평을 여러분이 평소보다 좀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 살펴봐 주시면 되시겠어요.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형 없어지고요. 필터평 시간이 기존 시험에서 1시간 정도 늘었고 그래서 문항수가 이렇게 또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산업기사를 보시는 분도 또 필터평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실기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은 이제 객관식 아니고 이제 주관식 시험으로 필터평으로만 보게 되고요. 그리고 문제는 배점이 4점에서 8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외워서 푸는 거라든가 단순 계산은 한 4점 정도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브 문제가 들어가는 문제들이 배점이 커져요. 그래서 8점 정도 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항수를 보시면은 기사랑 산업기사 비슷하죠. 15에서 한 20문제 정도 나오게 되고 시험시간이 이렇게 기사 3시간 산업기사 2.5시간 총점 전부 다 100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1차랑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려면은 이 100점 중에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을 하시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험을 이제 본다는 걸 보셨고요. 그럼 기존에 이제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우리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유형별로 보면은 지금 최신 기출 16년에서 19년도의 기출문제로 봤더니 기사랑 산업기사 문항수는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형별로 계산형과 서술형 문제를 봤더니 지금 어때요? 계산형, 서술형 출제 비중이 지금 기사 같은 경우에 산업기사도 둘 다 좀 비슷해요. 거의 50, 50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기사랑 산업기사 둘 다 어때요? 약간 기사 같은 경우에는 계산형이 출제 비중이 좀 더 높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출제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낸 거는 이 4년치 문제를 전부 다 이제 평균 내에서 통계를 낸 거고요. 실제로 시험에 가시면은 여러분이 보는 시험이 어떨 때는 계산형이 막 10문제 나오고 서술형 3문제 나오는 문제도 있고 어떨 때는 계산형이 한 7문제 나오고 나머지 이제 7문제, 8문제가 이제 서술형이 나오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회차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실 때는 일단은 계산형과 서술형을 모두 다 이제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봤더니 기사에서 계산형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산업기사에서는 서술형이 좀 더 많이 나오더라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보통 기사 보시는 분의 합격률이요.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의 합격률이 보다 좀 더 높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상대적으로 계산형은 연습만 하면 좀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죠. 서술형은 양이 많아서 외워야 되는 건데 어디에 나올지 잘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사에서 좀 더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유형에 따라서 계산형이 좀 더 많이 나와서 그렇다고 살펴봐 주시면 되시겠어요. 이번에는 이제 과목별로 어디에서 출제되는지 보면은요. 우리 1차 과목에서 보면은 이제 5가지 이 과목이 있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연소랑 방지기술에서 이제 기사랑 산업기사 둘 다 합쳐서 얼마나? 한 80%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연소랑 방지만 잘 잡으셔도 이제 60점 합격 기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온다는 거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연소랑 방지기술에서 굉장히 여러분 집중해서 여러분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과 법규에서 보면은 한 한두 문제 정도는 여기 공정과 법규에서 한 5% 정도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수질 같은 경우에는 신유형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대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연소공학 방지기술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여러분이 1차에서 봤던 내용하고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더 나오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1차 시험 내용이 중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2차 공부하시기는 훨씬 더 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주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관식 문제 푸는 데에 적응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아 1차에 대해서 봤던 내용이 또 나와요. 이번에는요. 주관식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를 너무 싫어해서 솔직히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를 갔거든요. 차라리 수학 문제를 풀지. 나는 글은 쓰기 싫다. 그런 분들 많으시죠. 이공계를 선택하신 분들은 그래서 주관식 좀 겁나요. 글짓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겠어요? 다반쓰는 연습을 그래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이제 그래도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든 글짓기를 하진 않아도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형과 서술형을 여러분 나눠서 다반쓰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계산형 문제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문제가 주어지고요. 공란, 풀이란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 있고 그거에서 이제 정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보시니까 서브 문제가 두 문제 있죠. 각 서브 문제는 보통 이제 부분 배점이 있고요. 그리고 부분 배점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계산형은요. 보통 1번 문제를 풀어야 2번 문제의 그 1번의 답을 이용해서 2번을 풀기 때문에 1번 문제를 맞춰야 2번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럼 답이 틀리겠죠. 그래서 채점 기준을 보시면 여러분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채점자가 이 정답에 적혀있는 숫자만 먼저 봅니다. 그래서 정답이 틀리면 이 문제는 그냥 틀리는 거예요. 1번 문제가 틀리면 보통 2번 문제에도 연결돼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이 틀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 문제는 틀리면 부분 점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맞아야 맞는 문제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푸시냐. 답안 쓰는 연습을 하실 때 자, 풀이 과정은요. 여러분이 이거 순서대로 이제 잘 풀었는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풀이 과정이 이제 정답 이제 그 배점에다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래서 잘 쓸 필요는 없고요. 문제를 보고 어떤 순서로 풀었는지 내가 직접 풀었다는 것만 이 풀이란에서 보여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니? 이 풀이란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 그러면 문제를 보고 이제 풀이 여기에 그냥 연습장에서 우리 1차에서 연습장에서 쓰듯이 시험지 옆란에서 쓰듯이 여기에다가 그냥 숫자 적어서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잘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내가 문제를 푼 거를 풀이란에 남겨야 된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풀이 과정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수치를 반올림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다 보면 소수점 뒤로 쭉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123.45678999... 계산기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이어진 숫자들 보면은 이거는요. 여러분 반올림하시면은 오차가 나와요. 그래서 풀이 과정에서는 절대로 반올림하지 마시고 보통 이제 중간 답을 구하게 되면은 소수점 한 4자리, 5자리까지는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세요. 계산기에 나오는 그대로. 거기에다가 6이네요. 반올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적어주시고요. 여러분이 그런 반올림은 어디서 하시냐. 정답을 정답에다가 여기 정답에다 넣을 때 반올림 해주시는 거예요. 이 풀이 과정에서는 반올림 안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풀이 과정에서 정답을 구했는데 그 결과값이 딱 떨어지지 않고 소수점 뒤로 쭉 이어지는 애다. 그러면은요. 우리 보통 정답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거든요. 그럼 반올림 어디에서 해야 되겠어요? 셋째 자리.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둘째 자리까지 이 정답에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또 어떨 때는 결과값이 딱 떨어질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1.5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1.50 소수점 둘째 자리 맞춰서 그렇게 적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안 나오고 소수점 첫째 자리 혹은 뭐 천 이런 식으로 나왔다. 딱 떨어지는 수다 그러면 그걸 여기 정답란에다가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형 같은 경우는 이 반올림 한다는 거라 이게 여러분 주의할 부분이니까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번에는 서수령을 볼게요. 서수령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똑같아요. 문제 주어지고요. 풀이란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정답은 여기 정답란에다가 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채점 기준을 보면은 자 보통 채점을 할 때는 여러분 그 채점자가 이 정답을 보고 역시 채점을 하는데 뭘 보냐면은 이 키워드 그러니까 원하는 그 출제 의도에 맞는 답이 있어요. 그 키워드가 들어갔는지를 먼저 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뭐 이제 뭐 어떤 어떤 뭐 흡착법의 종류에 관해서 적어라 그러면은 세 가지 적어라 그러면은요. 자 그 세 가지에 관해서 여러분이 두 가지만 적었다 그러면은 맞다면 부분 점수 가능합니다. 서수령에서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세 가지 적어라 그랬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네 가지 다섯 가지 적었는데 거기 틀린 게 있다. 그러면 틀린 답은 감점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제 원하는 것을 이제 적대 이제 부분 점수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풀 때는 이 풀이라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볼게요. 자 여러분이 문제를 보면은 지금 여기 용어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럼 알베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알베도든 비인 변이 법칙이든 여기에서 여러분이 뭐 용어를 정의를 쓸 때는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여러분이 적어야 될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키포인트를 잡고요. 이건 지금 단답형이죠. 단답형을 여러분이 암기한 대로 정의니까 종류라든가 정의는 암기한 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원인을 적어라. 그 다음에 뭐 특징을 적어라. 아니면은 뭐 결과를 적어라. 영향을 적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런 서수령은 이제 여러분이 꼭 적어야 될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거를 정답에다가 먼저 적으면 좋지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풀이라는 먼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습을 할 때 1, 2, 2 다 정답에 적듯이 다 적으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풀이란에는요. 제가 말씀드린 그 키포인트만 적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만 적어두고 실제로 이제 정답 답안에다가 그 포인트들을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해서 적어주시면 여러분이 같은 답을 두 번 복사해서 이렇게 넣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풀이의 키포인트만 적고 정답에 제대로 정리를 해서 넣으면 시간을 좀 아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수령은 적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답안 쓰는 연습, 계산형, 서수령에 따라서 살펴봤고요. 지금 작업형 시험이 없어졌죠. 그래서 여러분이 필답형을 좀 더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 기출문제 평소에는 제가 한 3년에서 5년 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한 5년 정도 그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작업형 시험이 이제 원래 과목으로 따지면 공정시험 기준 과목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건 제 예상이에요. 혹시라도 공정시험 기준에 관한 문제가 필답형에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나올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아는 거만 풀고 모르는 거면은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아직 뚜껑이 안 열렸기 때문에 시험은 아직 출제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새로 치는 1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보시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공정이 만약에 공정시험 기준 기존에 안 나오던 작업형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그래도 여러분은 여러분도 공부를 안 했지만 다른 사람도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공부한 대로 기존에 나왔던 거를 철저하게 준비해도 합격하실 수 있어요. 60점 넘을 수 있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2회 차부터는 일단 1회에서 뚜껑이 열리게 되면 시험이 출제되면은 제가 발빠르게 2회 차에서는 이제 요런 요런 게 이제 공정에 관련돼서 이제 출제가 될 수 있으니 이제 준비를 하라고 제가 홈페이지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당부는 여러분 요거입니다. 1차 합격 서류 제출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1차에 합격을 하시고 나면은 언제 안 와요? 보통 가다 반 채점하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 요번에 붙었다 아시죠?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2차 공부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실기 접수에 이제 원서 접수를 하려고 했더니 어? 1차 서류를 안내서 접수를 못한대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죠? 자 그래서 꼭 여러분 1차 합격 서류 제출 기간에 여러분이 그 제출 서류를 넣어야만 1차가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요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기간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큐넷이나 아니면 배우락에 나와있는 그 서류 제출 기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걸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서류 제출을 해야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1차 합격을 하시고 2차 실기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놓치지 말아주세요. 가끔 있기 때문에 같은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높아심에 드리는 겁니다. 네 요렇게 해서 우리 합격 전략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배우락에서는요. 역시 이제 1차와 마찬가지로 2차에서도 기본 이론과 최신 기출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셔서 바로 직전에 볼 수 있는 핵심 유학집을 이제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신청을 해주시면 이제 배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역시 1차에서 여러분 필기 학습한 내용을 이제 그중에서도 주간식 시험에 나올 부분을 리마인드를 하고요. 빈출 문제를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계산형과 서술형의 답안 작성법을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최신 기출문제 가면은 이제 모의고사처럼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는데 그래서 기출문제 적용하고 실제 이제 여러분이 답안 쓰는 작성 연습을 해주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핵심 유학집을 여러분이 시험 직전에 이제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될 공식 같은 거 시험 직전에 봐주시고요. 그 다음 시험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 합격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제 우리 커리큘럼까지 이렇게 합격 전략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대기 2차 시험에 관해서 조금 막막함이 해소가 되셨나요?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좀 예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조금 그래도 좀 편해지셨죠? 네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2차 과목은 이제 1차랑 겹쳐요. 그리고 문제 거의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1차에서 준비를 연소나 특히나 방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여러분 2차 시험 준비를 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십니다. 그러니까는 1차에서 나왔던 거 이미 배웠던 거 그거 이미 여러분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는 2차에서는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할 게 조금 더 줄어드니까 여러분 훨씬 더 수월하게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이제 저와 같이 배우락의 기본 강의 그리고 기추문제 강의로 이제 2차 시험을 좀 더 공부를 하면서 그 막막함과 그 두려움을 좀 극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우락의 대기 2차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또 뵙기를 무지무지 기원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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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